날씨가 점점 추워지면서 어려운 이웃들은 한층 고된 요즘입니다. 삼성전자 및 계열사 임직원들은 오늘 하루 전국에 쪽방촌을 찾아서 삼성계열사들이 진행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들을 좀 펼쳤습니다. 어떠한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배태호 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 기자 오늘은 좀 어제보다 한층 춥더라고요. 삼성 임직원들이 쪽방촌을 찾았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서울과 부산, 대구, 대전, 인천 등 전국 5개 도시의 쪽방 밀칩촌 10곳에 5,700여 가구를 방문해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지난 2004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5년째 계속되고 있는 쪽방촌 봉사활동에는 삼성전자를 비롯해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생명, 삼성물산 등 임직원 27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봉사활동에 나선 삼성 임직원들은 생활 형편이 어려운 주민에게 쌀과 통조림, 곰탕, 파우치 등 겨운에 보관할 수 있는 부식류로 구성된 생필품을 전달했습니다. 또 쪽방에 홀로 살고 계신 노인들에게는 안부를 물으며 추이를 노렸습니다. 삼성전자와 계열사들은 매년 3억 원 규모로 올해까지 전국 쪽방촌 9만 5천여 가구에 모두 50억 원 상당의 생필품을 지원했습니다. 쪽방촌 봉사활동 이외에도 다양한 봉사활동들을 펼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연말을 맞아 삼성 임직원들은 그야말로 전방위적인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수원과 화성, 구미, 광주 등 전국 사업장에서 임직원과 지역시민 2,6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총 222톤의 김장김치를 담가 모두 2만 2천여 세대에 전달했습니다. 수원 삼성 디지털 시티에서는 오는 14일까지 임직원들이 과자나 사탕 등 간식을 직접 준비해 경기도 내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에게 전달하는 한편 11일에는 헌혈 캠페인도 열 계획입니다. 또 구미 삼성 스마트 시티 임직원들은 오는 20일 1일 산타로 변신해 지역아동센터 49곳의 1,500여 명의 어린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달합니다. 이 밖에서 삼성 디스플레이는 지난달 14일 아산에서 사랑의 김장축제를 열고 40톤의 김장을 지역주민 4천 세대에 지원했습니다. 또 오는 17일부터 20일까지는 기부금을 모아 소아암 어린이를 돕습니다. 그런가 하면 삼성 SDI는 사업장 내 모과나무 열매로 모과청을 만들어 임직원들에게 판매할 예정인데요. 판매 금액만큼 회사가 같은 금액을 기부해 마련한 돈으로 내복 등을 구입해 오는 11일 독거노인 가구 100가구를 찾아 직접 전달할 예정입니다. 정말 다양한 활동들을 펼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직접 이웃들을 만나서 펼치는 봉사활동 2배에도 사회공헌 활동도 크게 펼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삼성은 2018년 연말 이웃독기 성금으로 모두 500억 원을 조성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맡겼습니다. 성금 마련에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카드, 삼성증권 등이 참여했습니다. 성금은 청소년 교육지원과 취약계층의 의료보건 여건 개선, 그리고 장애인복지증진, 다문화가족지원 등에 쓰일 예정인데요. 삼성은 지난 1999년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을 맡겨왔는데 올해까지 누적 성금액은 5,700억 원에 달합니다. 또 얼마 전에는 비영리단체를 지원하는 나눔과 꿈 사업도 진행했습니다. 2016년부터 시작해 올해 세 번째인 나눔과 꿈은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사업을 실행할 재원이 부족한 비영리단체를 도와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만든 국내 최대 규모 사회복지 공모사업입니다. 매년 약 100억 원씩 모두 300억 원가량 올해까지 지원됐는데요. 모두 65개 비영리단체가 내년 1월부터 최대 5억 원 이상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앞으로 3년간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게 돕습니다. 사실 삼성뿐 아니라 대부분 기업은 연중, 상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보통 봉사활동을 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는 말처럼 드러내지 않고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봉사활동이나 후원 등 좋은 일을 꾸준히 알림으로써 한 곳이라도 더 그리고 혹은 한 사람이라도 더 누군가를 돕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만큼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도 관심을 두고 널리 알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아무쪼록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서 신뢰받는 기업들이 더욱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배태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